노래 신나는데? 1위는 지난 주간 음반 차트에서 2위에 올랐던 분들입니다. NCT의 NCT 2020 레저런스 파트2가 한 주간 무려 40만 장이 넘는 판매량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타이틀곡 90's Love는 90년대 감성을 완벽하게 재현해내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월킷에서는 퍼포먼스를 통해 역동적인 매력도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시상식을 통해서 23명의 멤버들이 함께하는 레저런스 무대도 선보이면서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여줄 NCT의 무한 매력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축하드려요. 이번 주 1위팀이죠. NCT의 NCT U의 월킷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90's Love 뮤직비디오라 연결되는 거죠? 장이 씨 바쁘겠다. 바쁘겠다. 자주 보는데? 저 사실 NCT U의 지금 90's Love 멤버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지난주에 90's Love 봤잖아요. 왜 다른 사람 봤지? 노래 신나는데? 최근에 시상식이 많았잖아요. 역시 NCT는 23명이 무대에 서니까 꽉 차더라고요. 보셨어요? 약간 90's Love는 되게 파이팅 넘치고 뭔가 풋풋하고 좀 소년 같은 느낌이었으면 이건 되게 소년과 청년의 중간지대? 항상 빠지지 않고 SM은 탈 것 항상 탈 것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저 한 매번 말하지 않아요? SM 뮤직비디오는 항상 탈 것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차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어? 끝났어? 내 최애 포카는 어떻게 뽑을 것인가? 요즘 포카는 뿐만이 아니라 이것저것 구성품이 많잖아요. 무슨 카드? 티켓?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풀셋을 모으려면 많이 벌어야겠다. 이게 아무것도 많아요. 완성된 정보를 iden지대상 낭 부정 낭 부정 낭 부정 감사합니다.